일반 의약품에서 마약 성분을 추출해내는 방법을 인터넷을 통해 알아내서 마약을 제조한 일당이 구속됐습니다. 수원지검은 필로폰 제조공장에 설명된 금서와 미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조법을 습득하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필로폰 50g을 제조해 흡입한 재미교포 45살 추모씨와 최모씨를 구속했습니다. 추씨 등은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냄새를 맡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1톤 탑차를 빌려 원료로 쓸 의약품과 각종 제조기구 등을 싣고 충남, 청양 등 전국을 돌면서 필로폰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